피부색이 밝은 여성들을 위한 8가지 뷰티 팁 피부가 약간 창백하다면 화장품의 색깔뿐만 아니라 옷 색깔을 활용해보자. 피부 톤과 잘 맞는 색으로 화장하고 옷을 입는 게 좋다. 피부색이 창백한 편인가?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이 좀 고민스러운가? 그래도 너무 고민하지 말자. 올바른 전량만 사용한다면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완벽하게 예쁘기만 한 피부색은 없다. 누구나 다 다르고 고유하며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1. 파우더 너무 많이 하지 않기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분기가 많거나 피부 색깔이 얼룩덜룩한 사람에게 파우더는 너무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파우더는 피부를 흐릿하게 만들 뿐이다. 피부 색깔을 밝게 하는 화장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파운데이션 사용 파운데이션은 피부 유분을 조절해준다. BB 크림 BB 크림은 피부가 건조한 경우나 피부색이 밝은 경우 좋다. 이 크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 결점을 커버해준다. 2. 활기를 주는 색깔의 립스틱 사용하기 피부 색깔이 밝은데 너무 진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좀 고민이 될 수 있다. 빨간색, 핑크색, 코랄 같은 색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피부톤과 관계없다. 얼굴 중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다른 화장은 단순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3. 밝은 색 아이섀도우 사용하지 않기 베이지색, 크림색 등 피부색과 비슷한 아이섀도우는 얼굴색에 묻혀버린다. 따라서 눈썹 아치 부분과 속눈썹 아래만 밝게 하는 게 좋다. 속눈썹 윗부분은 피부색을 돋보이게 하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면 중립적인 색을 사용한다. 하지만 너무 피부에 어두운 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는 검정색 대신 갈색을 사용한다. 마스카라는 보통 검정색이다. 하지만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너무 검정색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밝아 보일 수 있다. 검은색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그레이 블랙 같은 색을 사용해보자. 색조 화장을 하고 싶다면 갈색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사용해보자. 사용해보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5.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파운데이션 색깔은 중요하다. 피부 톤에 맞는 색깔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피부가 덜 떠보일 것이다. 피부에 맞는 색깔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목에도 파운데이션을 바르자. 6. 브론저와 볼터치를 한다. 브론저를 사용하면 얼굴 컬러를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두꺼운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바르는 게 좋다. 어둡게 만들고 싶은 부위에 바른다. 볼터치를 하면 얼굴이 건강하게 보인다. 하지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은 특히 주의에서 사용해야 한다. 붉은 색깔이나 분홍 색깔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한 분홍색이나 피치 컬러를 사용해보자. 7. 윤곽을 만들어주는 화장하기 피부색이 밝은 사람은 너무 평평해 보이기 쉽다. 그래도 어둡게 할 부분은 어둡게, 밝게 할 부분은 밝게 해주면 얼굴 윤곽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내 얼굴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에 맞게 밝은 색, 어두운 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사항을 따르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눈 아래, 콧등, 이마 중간, 턱을 밝게 한다. 뺀, 얼굴 가장자리, 콧등 옆은 어둡게 한다. 8. 피부 색깔과 비슷한 색깔, 밝은 색 옷은 입지 않는다.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은 밝은 색 아이 섀도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효과다. 따라서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색깔을 찾자.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은 좀 강한, 분명한 색깔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다만, 컬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밝은 색상이 좋다면 파스텔 톤을 사용해보자. 흰색 옷을 입고 싶다면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